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269쪽에 지목의 구분일 입니다. 자 매년 시험에 나왔다 그랬어요. 올해도 뭐 한 문제 내서 두 문제 꼭 시험에 나올 것이고 자 방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지목의 표기 있죠? 표기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엄지를 취하는 거 두 장은 1000원 차 꼭 암기해 두시고 지목의 구분은 자 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 몇 페이지에 그 273쪽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4가지로 있죠? 4가지로 특징하고 a 안에 b 하고 다만 잡종지 있죠? 잡종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해서 또 이렇게 한번 해놨어요. 그러니까 28가지를 그대로 또 뭐예요? 이렇게 그 세로 종축으로 쭉 한번 훑어보시고 이렇게 몇 가지로 또 4가지로 나눠갖고 뭐예요? 특징 a 안에 b 다만 특히 이제 a 안에 b 같은 경우에 자 거기 213페이지 두 번째 칸에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경쟁 안에 있죠? 안에 네 자 어디에 있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큰 걸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잡종지는 변수용차 운전하는 이렇게 변전소 수신소 송실도 있죠? 자동차 운전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여기 이 땡콩이는 도축자 우물을 최석자 우물에 버리고 야시안 관대니와 여객터미널 폐차장 공항 물류장에서 잡종지 했다라는 식으로 이 잡종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목 구분해서 전답 이렇게 전답 과목인 광염대 공부 잘하는 장학도 모에 관한 철에 관한 철천재 철천재의 구유소를 대학 강사로 뭐하니? 공채하니? 원종교가 원종교가 뭐예요? 원종교가 A를 밀었는데 구유소가 그러니까 전답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있다. 광염대란 대학의 공존한 장학도 철천재의 구유소가 강사로 공채하니? 공채하니? 원종교가 A를 밀었는데 구유소가 되니까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뭐해서 기분이 묘하게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먹자고 뭐 했다는 게 있고 주창했다 이렇게 몇 가지? 28가지 지목이 있다 보시고 일단 전답 과수원이죠? 과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임야 그 다음에 뭐예요? 광천지 그 다음에 염전대죠? 그 다음에 이 장이 이제 뭐예요? 장이 공장용지입니다. 장이 뭐라고? 공장용지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자 뭘 취했다고 두 번째 음절 여기 장하게 되면 이게 바로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다. 그죠? 그래서 이 왜냐하면 공자하고 뭐하니까 공원하고 공자하고 같으니까 장절했다니까 학계용지이고 그 다음에 도로고 그 다음에 철도용지 자 그 다음에 이 학자하고 뭐예요? 하천은? 학자하고 뭐라고? 하천할 때 하하고 자 우리나라 사투리가 있고 이 글자 자체가 그 글자에 따라서 그 의미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예요? 자 천자로 했단 천자로 하천은 뭐라고? 천자로 했단 잔치 자 하천 그 다음에 재방 그 다음에 국어 유지 수도용지 자 그 다음에 공원 채용용지 자 그 다음에 원자로 한 게 있죠? 유지하고 유자하고 같으니까 뭘 하자는 거예요? 원자로 했다.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뭐라고? 잡종지 양호장 있죠? 양호장.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자 그 다음에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 그래서 같은 주자니까 주차장은 뭘 하자는 거예요? 차로 합니다. 차로. 그 다음에 창고용지입니다. 창고용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거기 269페이지 전하게 되면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죠? 저는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상식으로 이용하고 물을 뭐하지 않고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공물, 원해장물, 닭나무, 뽕나무 있죠? 물론 과수료는 과수원이시니까 제외됩니다. 자 뽕나무 주로 재배하는 토지. 특히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죽순 있죠? 죽순은 물을 이용하지 않고. 죽순은 뭐에 해당하는데 이 죽순은 뭐예요? 전이 맞아요. 근데 중림지 있죠? 산림과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죽림지. 수풀임자예요. 죽림지. 이건 임야에 해당한다. 구별합니다. 답은 뭐예요? 답은 일단 중요한 게 전하고 답을 비교할 때는 이건 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고 물을 상식으로 물을 직접 뭐예요? 물을 직접 이용합니다. 자 예컨대 가물면 물을 가둬고 물을 대줘야 되지만 자 뭐라고? 자 비만이 오고 뭐예요? 홍수가 나면 물을 터뚜글터가고 물을 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물을 직접 이용하고 특히 연왕골. 미나리 연왕골인데 이 연왕골을 뭐예요? 이 연왕골 있죠? 이 식물 중에 연왕골을 이 물을 이용하고 직접 재배합니다. 이 재배하면 답이고. 만약에 연왕골을 이 연왕골 있죠? 이 연왕골이 뭐예요? 연왕골이 자기가 자생해요. 자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물배수가 용이하지 못해요. 용이하지 못한 곳에서 연왕골이 뭐하고 있다고? 자생하고 있다. 이건 유지예요. 유지. 자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문제 답으로 나왔지만 답하고 유지하고 비교는 일단 연왕골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재배하면 답. 자생하면 유지. 물을 직접 이용하고 물배수가 잘 되면 답.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으면 유지. 이렇게 구별합니다. 과소는 일단 뭐예요? 과소는 자 여러분 과소는 사과나무, 밤나무, 배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야 돼요. 집단적으로 재배를 합니다. 재배를 해야지면 과소는이지. 만약에 뭐예요? 자 산에서 사과나무를 자기가 자생한다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과소는이 아니에요. 산에서 살면 임하지. 과소는이 아니다. 목장용이 얘기하면 뭐예요? 자 축산법에 한 초지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초지. 일단 무슨 단어가 보이면? 초, 풀초자. 초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당연히 뭐라고? 여러분 초지. 몇 번째 줄 나와요? 이거. 두 번째 초지 나와줘. 동그라미 치고. 초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목장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 돼지, 말 있죠? 말. 소, 돼지 말. 이렇게 말굽이 있죠? 두 개를 나눠주는 거. 그런 거. 이런 짐승이 있죠? 우리가 구제역과 관련됐으니까. 소돼지 말. 그 다음에 조림프렌자. 자 닭, 오리. 타조 있죠? 타조. 꽁. 자 이런 뭐예요? 이런 짐승은 우리가 목장용지. 과소는 내 주거부지도 이건 되고. 목장용지의 주거부지 있죠? 이것도 됩니다. 따로따로 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면은 뭐예요? 이면은 살림과 얕은 구릉 있죠? 구릉. 그 다음에 수림지 나무 많은데. 중림지 다나무 많은 거 있죠? 암석지 돌 많은데. 특히 이제 우리가 황무자 있죠? 황무지. 황무지. 그 다음에 모래 땅. 그 다음에 자갈 땅. 자 뭐 쓰고? 황무자 쓰고 사냥한다. 이거 좀 외웁니다. 황무자 쓰고 사냥한다. 왜? 갈대밭이 잡종지예요. 그러니까 황무지하고 갈대밭을 섞어버리면 되게 헷갈려요. 꼭 잡종지 같아. 느낌에. 그래서 이제 황무자는 뭐예요? 황무자 쓰고 사냥한다. 이렇게 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광천지는 뭐예요? 우리가 용출돼요. 석유 있죠? 원순물, 약순물, 석유류가 용출되는 거. 쏟아나 나온다. 용출. 용출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거 뭘 해당하는 거예요? 광천이다 보시면 돼요. 광천지 하면. 용출하면 무조건 황천지. 그러면 이 석유하고 약순물 이런 거. 원수, 약수 있죠? 이걸 다른 데로 보는 거. 송류관. 그 다음에 송수관. 자 뭐가 붙어있으면. 관자가 붙어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잡종기로 봐야 돼요. 잡종지. 그 다음에 그냥 송수 나오면 이건 수도용지예요. 그냥 이 단어 보고 있죠? 이 지목은 매년 나오니까 이 글자 시험 문제 날 때 단어 보고 탁탁 캐치를 해놔야 돼. 그리기 시간이 빠릅니다. 자, 송수 나오면 뭐예요? 송수 나오면 수도용지. 관부터 하면 잡종지. 용출 나오면 광천지. 광천지. 광. 광. 이 땅을 샀어요. 갑자기 땅에서 기름이 쏟아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뭐 기분이 좋다 맞다. 얼굴이 그냥 이 광대뼈가. 하늘을 놔. 이 광대뼈가 하늘천자. 광. 광천지. 그래서 광천지예요. 그렇게 기억합니다. 용출광천지. 자, 관자부터 하면 잡종지. 자, 송수, 수도용지. 염조는 뭐예요? 염조는. 자, 천일제한 방식이 아닌 동력을 이용해요. 동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공장용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대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이 건물의 용도가 이렇게 뭐예요? 학교, 철도, 역사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컨대 수도용지 중에 건물이 있잖아요. 물을. 자, 뭐예요? 자, 취수, 도수에서 정수시켜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체육용지 있죠? 건물이 있고. 종교용지, 교회 건물이 있고. 사찰이 있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뭐냐면 택지 조성 공사가, 택지 조성 사업 공사가 목적의 공사가 종목되면 그 땅에 건물을 안 있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서 택지 집질라고 하는 거니까 지목을 데려 봅니다. 자, 공장용지 중에서는 그냥 우리가 거기 두 번째 줄에 이 공장 안에 있는 의료술부지는 그냥 공장용지로 봐요. 학교용지는 학교 교사 건물하고 거기 체육장 있죠?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학교용지고. 도로에서 볼 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거기 두 번째 줄에 이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 있죠? 지목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필지 이상에 진입하면 다 통로는 도로예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안의 동그라미 시구 안에. 어디 안에 있어요? 도로 안에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그쵸? 큰 거 안에 작은 거. 항상 A 안에 B입니다. 이 큰 거 안에 뭐라고? 이 작은 거다. 이게 큰 거로 물어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꼭 봐주시고 기억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철도용지에서 볼 사항은 뭐냐면 일단 두 글자예요. 첫 번째 줄에 궤도입니다. 궤도. 뭐라고? 철도용지라는 뭐라고? 궤도예요. 궤도. 궤도. 궤도하고 역사 나오면. 이 궤도하고 역사 나오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철도 용지다. 궤도 역사는 다 뭐라고? 철도용지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자연의 유수. 흐르는 물이죠? 비가 와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렇게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도지는 하천이고 재방은 모래바람 물 막는 거. 방수제. 숫자 빼보세요. 방제죠? 거꾸로 읽으면 재방이죠? 방, 물 막는 거. 방조제. 바다 물 막는 거. 그게 재방입니다. 국어는 단어예요. 국어는 단어가 뭐예요? 국어는 인공적인 수로예요. 인공적인 수로. 물줄기인데, 물줄기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인공조로 만든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이렇게 또랑이죠. 파서 인공조로 물이 흘러갈 수 있게 파는 거. 또랑 같은 거. 이게 바로 국어예요.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도지인데 그게 소규모 수로. 앞뒤 말 다 잘라버리고. 무슨 단어가 눈에 뜨면 인공적인 수로. 인공공공공공공 국어예요. 인공공공공공 국어. 소규모 국어였죠?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하면 뭐예요? 그거 국어다.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국어다. 그 다음에 거기 유지는 뭐예요? 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 하여튼 댐저수지 소류지 있죠? 소류지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 발달되지 않는 지역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뚝처럼 돌을 쌓아갖고 뭐예요? 저수지 모양으로 물을 만드는 거 있죠? 물 저장하는 저기를 만드는 거. 우리가 소류지를 하죠. 지자가 연못 지자예요. 규모는 댐이 제일 크고. 저수지가 그 다음이고. 소류지가 그 다음이고. 호수가 그 밑에 있죠? 연못 등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 문제 났을 때. 연왕골등이 자세한 배수가 안 된다 그랬죠? 다시 연왕골이 나오고. 재배가 나오고. 그렇죠? 물을 상처로 이용하고. 아니면 뭐예요? 물 배수가 용이하다. 그러면 그건 답. 작년 시험에 답인데 답을 유지라고 해서 들렸다는 거죠. 수도용 짓은 읽을 거 없죠? 취수라고 하는 건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수는 뭐예요? 하천물이 아니고 끌어들여갖고. 정수는 가라앉히죠? 진흙 같은 거 밑에 가라앉히죠? 그 다음에 치수한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도수, 도수하고 치수, 도수하고 약품 처리해서 정수하고 송수를 보내는 거예요. 송수. 하여튼 송수 동그라미 치고. 하여튼 송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자, 무조건 뭐라고? 그건 수도용지예요. 송수, 수도용지, 관붙으면 잡종지. 자, 뭐가 나오면? 용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광천지. 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은 뭐예요? 법이 세 가지입니다. 만약에 뭐가 나오면 국토법 있죠? 국토계획민 이용한 법률. 국토법에 의한 공원하고 뭐가 나오면? 녹지가 나오면. 이건 진짜 뭐예요? 공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농법에 의한 묘지공원이에요. 묘지공원은 당연히 묘지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 뭐라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 국립공원. 자, 그 다음에 도립공원. 도립공원. 그 다음에 군닉공원. 이렇게 나오죠? 이건 당연히 뭐라고? 임야에 해당한다. 임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잖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채용용지는 뭐예요? 채용용지는 우리가 두 번째 줄에 거기 뭐가 나와요?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쭉 나오죠? 자, 승마장. 특히 승마장. 자, 승마장. 여기 우리가 대에서 볼 때. 대에서 볼 때. 실내수용장은 일단 댐이다. 실내체육관은 당연히 체육용지고. 자, 그 다음에 물론 태권도장은 뭐예요? 도장은 당연히 뭐예요? 그건 상가 건물에 있으니까 그것도 대고. 근데 거기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숫장, 실내수용장, 체육도장. 여기까지는 뭐라고? 이건 댐이다. 유술 이용한, 요투장, 칼을장, 유수. 흐르는 물이죠? 겨울 되면 얼죠? 이 시적이죠? 이건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제외되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하천으로 봅니다. 하여튼 경마장은 유원지다 그랬고. 그래서 유원지는 일반 공중해를 위해서 위락 취향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영장은 실외 수영장이고. 유수원장은 뽀토리 하는 데고. 낚시도 있죠? 특히 우리가 거기 경마장하고 야영장 있죠? 유원지에서 꼭 기억할 사항은 승마장은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아까 목장용지에서 말하는 그 말 나오죠? 그 말. 그건 제주도 같은 데서 말을 키우는 종마장입니다. 종마장. 경마장. 특히 야영장 있죠? 야영장. 정마장, 야영장. 유원지다. 꼭 기억합니다. 자, 종교용지는 뭐예요? 여러분 교회사찰이니까 아쉽고 싶고. 그 다음에 사적지에서 볼 사항은. 자, 단소조항에 학교,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토지 안에 있는. 안에 토지 안에 동그라미 시국.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법주사 안에 있는 쌍사적소통이죠? 송리산 법주사가 뭐예요?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쌍사적소통은 사적지가 아니라. 어디에 묻어가라는 게 이거. 종교용지에 묻어갑니다. 자, 그래서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 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고.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 단계. 묘지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뭐라고? 묘지공원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봉안시설 있고. 옛날에 따지면 낙골당이죠? 그 다음에 어디 안에? 묘지 안에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 있죠? 이 건축물 부지는 대로 봅니다. 대로. 그래서 우리가 과수원 내 주거부지. 목장용지 안에 주거부지. 그 다음에 묘지 안에 주거부지는. 자, 주거부지가 아니라 묘지를 관리하는 부지는 됩니다. 그 다음에 양화장은 육상 동그라미 치고 해상으로 고쳐요. 그것만 고치니까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절대 해상은 바다는 땅이 아니에요. 육상의 인공적인 수산생물을 번식하기 위해서 양식을 위한 시설물 같은 부지예요. 자, 주차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소지왕. 다만 주차장법 규정에 한 노상주차장 나오죠? 노상주차장. 주차장에서 뭐가 나오면 노상주차장이 나온다. 이 노상주차장은 자, 뭐니까? 이게 뭐예요? 노상주차장은 길로차죠? 이건 뭐예요? 노상주차장은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있죠? 부설주차장은 앞에 이제 뭐예요? 앞에 예컨대 종교용지에 부설됐다든가 체육용지에 부설됐다든가 공원에 부설됐다. 주된 뭐라고? 주된 용도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추종을 해요. 주된 뭐 추종이다. 그런데,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 거기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자동탑 판매목지로 설치된 물리장, 야외주차장 있죠? 그건 당연히 잡종지예요. 당연히 잡종지고. 가로일고 주차장법 19조에 의한 그냥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인데 앞에 자, 주된 용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설물 시설물은 뭐예요? 부지 인근에 설치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나오죠? 부설주차장 이건 진짜 뭐예요? 이건 진짜 주차장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진짜 주차장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주의소 공지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단소장 세 번째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용장 안에 있는 급유 승용실은 제외된다고 쓰여있죠? 어디 안에 있어요? 공장 안에 있죠? 공장 용지가 맞다. 자, 창고 용지는 핵심어가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해야지 창고 용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일 때 옛날에 예컨대 만약에 콩나물 재배 부지 관계법령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부지 지목이 뭐냐 하게 되면 그게 잡종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자기가 창고에서 콩나물을 키웠대요. 절대 아닙니다. 콩나물을 키워서 콩나물을 보관하고 저장해야 돼요. 물건을, 콩나물이란 물건을 보관, 저장해야지만 이 창고 용지예요. 그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자, 넘겨보시면 나머지가 다 잡종지라 그랬죠? 그래서 콩 뭐예요? 갈대밭, 실외 물건을 싸두는 것 그죠? 채석장, 토치장, 흙 파는 것, 돌 캐는 것 이건 원상회복 조건이라면 아니라고 했어요. 야외시장, 공동울물, 변전소 그래서 변전소 그래서 밑에 변수송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도축장 우물을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안, 야외시장 갈대뉴어, 갈대밭, 갈대 여객터미널, 폐차장 폐차장과 공항 물류장에서 여객터미널 폐차장과 자, 그 다음에 공항 물류장에서 뭐 했다고? 잡종지 했다. 변수송차 운전하는 이 땡콩이는 도축장 우물을 채석장 우물에 버리고 야시안, 갈대뉴어, 여객터미널, 공항 물류장에서 잡종지 했다. 이거 계속 뭐예요? 습관적으로 몇 번 외웁니다. 그래서 이 잡종지 외워야지만 이건 뭐예요? 눈에 들어오지 안에 오시면 이게 전체가 다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변전소, 수신소, 송신소, 변수동차, 자동차 운전하고 이거 좀 외워주셔야 되며 그래서 그 공항시설 한발시설 밑에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는 옛날에 한 번 공항시설이 이제 뭐예요? 원래는 비행장 했어요. 비행장이 공항시설을 바꿨는데 우리가 요새 비행장 간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공항 간다 하니까 바뀐 거예요. 현실에 맞게. 그래서 공군 비행장, 비행장 안에 골프한 숫장 하면 어디 안에 있어요? 비행장 안에 있으니까 그건 잡종지라는 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꼭 기억합니다. 지목 꼭 올해 두 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넘겨보시면 214페이지 경계에서 문제가 이제 작년에 나왔는데 만약에 또 나온다면 자 유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 지상경계점 등록부 얘기하고 지상경계의 기준이 있죠? 그게 일단 중이에요. 여튼 그래서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기간을 직선으로 모여서 연결해서 공부에 등록한 선이에요. 그러면 경계점은 필지를 나누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속도나 임여도의 도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평등록부의 좌평태로 등록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도면상에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눈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있죠? 이 선의 굴곡점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눈 선의 무슨 점? 선의 굴곡점 있죠? 이걸 경계점이라고 경계점을 모여 연결해서 이렇게 직선에 연결해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경계라고 한다. 그래서 경계는 도상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 사람과 사람은 땅 위에 살기기 때문에 지상 위에 살기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상경계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민법에서 뭐예요? 민법에서 빌려온 거예요. 상림관계에서 빌려와서 무슨 개념이 생기겠다? 지상경계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고 지상경계라는 것은 사인과 사인 간에 이렇게 사인과 사인 간에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서로 뭐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니네가 집 짓고 살면 뭐하고 이 담장을 세워서 이 담장을 뭐로 삼고 경계로 삼고 만약에 뭐예요? 전답을 이으트하고 있다면 논뚝이죠. 뚝뚝뚝이나 담장을 지상경계를 삼아라 해서 지상경계 개념이 생기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소관청은 뭐예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뭘? 지상 이 지상경계점 뭐예요? 지상경계점 무엇을? 이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자 작성해서 연구히 보관하는데 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떤 사항이 소재하고 뭐가 있고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공부상 지목과 이 공부상 지목과 그 다음에 실제 뭐라고? 실제 사용 지목이 있죠? 이용 지목이 있죠? 이용 지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경계점 하게 되면 이 경계점에 대해서 위사종에 위사종에 뭐예요? 좌표다 이런 사항이 등록되어 있다 다음 중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인 것은 아닌 것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런 점을 봐달라 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적은 다 10개 이상은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꼼꼼히 문제가 종전에 나왔던 거 있죠? 그럼 뭐예요? 그런 것들은 적어도 뭐예요? 30년 만에 한 번 나온 건 아닌 5년 이상 나왔던 건 한 번씩 계속 봐 두셔야 돼요 자 그게 이제 어디선가 골고루 나오니까 놓지 말고 이건 이거는 여름 마음만 먹고 한 3주만 한 달 단위 한 3주만 딱 마음먹고만 외울라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하긴 나름이에요 자 그래서 경계점에 위사종 위가 뭐예요? 위 위치 사진 4가 뭐예요? 사진 파일 자 경계점의 종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방금 여기 274페이지 지상경계점 등록부 작성 그래서 자 두 번째 점에 물론 소관청이 자 지상경계 때문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는데 문제도 이렇게 나왔죠? 지상경계를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그게 아니라 지상경계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죠 그 다음에 소재지본과 공무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갈아입고 경계점 좌표 이 경계점의 좌표는 어디에서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수반지역 있죠? 좌표 등록부를 등록부 수반지역 수반지역 여기서만 사용한다 여기서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위 사진 파일 4 종료 있죠? 종료 그 다음에 작년은 안 돼 쌍가로 5번 뭐라고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 있죠? 작년이라는 게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연접되는 토지 사이 A와 토지와 B토지가 연접해요 연접해요 붙어있죠? 붙어있다면 이 토지는 자 구조물에 뭐래? 충악 충악 중앙의 지상경계를 삼을 수 있고 높낮이가 있다 하게 되면 뭐라고 이거 하단보고 자 뭘 만들기 위해서 도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국어를 만들기 위해서 국어라고 하면 우리가 꽃갱이로 판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인공적인 인공적인 수로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또 꽃갱이로 땅을 파게 되면 뭐가 있어요? 깎인 면이 있잖아요 깎이 그걸 우리가 깎인 면을 절투면이라고 합니다 절투된 경사면 절투된 경사면의 상단부 상단부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 상단부 여기 상단부 이게 도로다니죠? 그래서 어디서 경사면의 경사면의 상단부다 경사면 상단부 상단부 자 그 다음에 물하고 만나죠? 이게 바닷물이라면 최대 만주의 절대 최대 만주의 자 그 다음에 자 예컨대 그냥 하천이라고 유지라는 최대 최대 만주의 최대 만주의 최대 만주의 최대 만주의 절대 평균이라고 하든가 작년처럼 최소는 하면 안 돼요 우리 절대 이거 세금 건들려고 이 토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절대 많이 건들어야 되니까 평균적으로 안 건들어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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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최소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재방에 편입해서 바다를 매립하게 되면 땅이 생기죠? 바닷물이 여기까지 많으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 머리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게 어깨부분 바깥쪽 어깨부분이 있다 바깥쪽 어깨부분 그래서 바깥쪽을 이렇게 바깥쪽을 뭐로 고치고 자 안쪽으로 고치고 어깨부분을 이거 안쪽으로 고치고 대를 소으로 아니면 평균 틀리고 하단부 틀리고 상단부 틀리고 그죠? 하단부니까 자 중앙을 뭐예요? 중앙을 중앙이라고 하지 않고 바깥면 이렇게 하면 튄다니까요 안쪽면 그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는 뭐냐면 275페이지는 분할 때는 지상경계 자 거기 쉬운 문제 이 분할 때는 지상경계가 원래 이게 종합적인 문제로 나온 거는 자 언제 나왔어요? 이게 14일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부수적으로 이렇게 분할이나 토지동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온 건 그렇게 이제 거기 쉬운 문제 나왔던 대로 나왔는데 일단 자 우리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분할이나 경계에 섞여 나오고 단일 문제로 딱 단일 문제로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암기하자 뭐라고 이렇게 만약에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건물이 있다면 건물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분할한 게 솔직히 건물을 자르는 게 뭐예요? 이게 예외예요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가 판결을 받으면 자를 수 있어요 건물을 자를 수 있다 두 번째가 공공사업이에요 뭐라고 공공사업이 아니고요 공공사업 두 번째가 무슨 사업이라고 공공사업이 아니고요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 이 사학도 사학도 뭐예요? 철천재 구유수 있죠? 구유수 공채입니다 구유수 공채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학교 도로 철도 하천 재방 특히 시험 문제 등장 이게 도로가 잘 나오는데 만약에 지방에 뭐예요? 지방에 도로를 2차선 도로를 뭐예요? 아니면 1차선 도로를 2차선 만들까? 2차선 도로를 4차선 6차선 만들 때 이게 도로가 있죠? 그러면 도로를 6차선 만들려면 여기 그 이쪽에 어느 쪽은 토지를 있던 국가가 수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쪽에는 뭐예요? 자 건물이 두 개뿐이었고 여기 건물이 건물이 다닥다라고 이렇게 붙어있어요 여기 건물이 뭐예요? 자 두 개뿐이 없어요 그러면 이쪽을 뭐예요? 이쪽을 정해야겠죠? 그럼 만약에 이걸 2차선을 4차선을 한다고 하면 이만큼 더 자른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건물을 자를 수 있다니까 이만큼은 수행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사업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 얘기했죠? 도시군 그래서 앞자 탓을 외우자니까요 판사가 뭐 하다고 판사가 도도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판사가 뭐 하다고 도도하다 판사가 도도하다 그렇게 자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제 세 가지 정도 보자 일단 이 판사가 도도하다는 이 판사가 도도하다는 그렇게 외우시고 하여튼 들어갈 때 도시개발 도시개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하여튼 판사가 도도하다 나오면 건물을 뭐라고 걸리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걸리게 자를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면정을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보자